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증인 프로듀서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2월 14일에 재봉하는 증인을 미리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돌아가셔서 좋은 인성은 100점, 100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분들 나와주세요.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증인에서 연출을 맡은 이한이라고 합니다. 많은 영화 중에서 저희 영화 손끝에서 관람을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증인에서 이준호 검사 역할을 맡은 배우 이규현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 영화 13일 날 개봉하는데 그 전에 계속 이렇게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지우 역할의 김연기입니다. 오늘 또 소중한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곡 때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고 연휴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생입니다. 네. 안아요. 네. 개봉 전에 저희 영화에 큰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함께 저희와 함께 입혀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을 해주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옮기 전한 그런 증인 영화가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레는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같이 인사진별로 들어왔습니다. 촬영! 인사! 촬영! 촬영!